아, 괜찮아요. 대박 아니에요. 아, 박판사 왜 그렇게 무모해요? 평생 판사일 거 아니에요? 그 기분 나쁜 표정은 뭐냐? 어제 코피 흘리는 거 보고 좀 미안했습니다. 박판사 오늘이 첫 재판이죠. 총임판사 첫 재판을 저 법복을 내가 직접 입혀줍니다. 들어갑시다. 그 옷을 입은 의미를 전혀 모르는구만, 어? 이 옷을 입으면 사람의 마음은 지워야 되는 겁니까? 재판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요. 지금 includes다 command 사례 where $e опыт without car ecoено원원원원원원에 주문漏다고 하면 되요 상당해요,